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채가 물이 들어있는데, 이걸로는 고기에요. 이동식물이 들어있어요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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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많이 먹어요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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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? 아빠, 아빠가 웃겨줄거예요? 엄마가 웃겨줄거예요? 엄마가 웃겨줄거예요? 엄마가 웃겨줄거예요? 소금을 주는 물에 반죽이 찰떡한것같아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공.. 그리고 챙기시고 파란색이니까 이런 느낌을 만들죠 밥 먹으면은 바로 보여요 청양고추 치킨이 왔습니다 들어가면 손으로 들고 먹는거에요 치킨이 아사삭하네 소박 아사삭초록 잘 먹네 이거 첫 치킨이네 요거 아빠처럼 먹엉 맛있어? 맛있으면 따봉 맛있으면 따봉 치킨에 눈을 뜬 아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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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기 안 돼?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안전이 열어줘다 여기 어떻게 하냐? 그러게 우선은 먼저 내려야 되나 본래? 비장대 맞지? 응 비장대 갔습니다 이걸로 또 바닐라빈 실험 만들어야죠 어우 무거워라 본들이 너무 귀엽다 요거 하나 살려구요 으쌰 오케이 상추 근데 항상 지쳐서 마셔. 이제 마셔지 마셔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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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! 팍, 피누료댕 뭐였지, 이래? 노래가 뭐였지, 이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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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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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